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월요일도 무더위를 앞둔 마지막 장맛비가 전국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상에 낀 짙은 해무도 이어지겠고요. 황해는 돌풍과 천둥, 번개까지 예상돼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력 6월 27일 바다정보입니다. 먼저 지역별 고조시간 보시면 시계방향으로 갈수록 고조와 저조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데요. 속초의 고고조는 11시 52분 45cm, 인천의 고고조는 020 04분 757cm가 예상됩니다.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대조기를 앞두고 고조정보 주의 단계를 보이는 지역은 제주 성산포인데요. 해당 시간 1시간 전후로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물결은 황해가 1.7m, 동해가 1.3m, 남해안 0.9m 이내가 예상됩니다. 수온이 가장 차가운 곳은 황해로 여전히 19도 정도를 보이겠고요. 가장 따뜻한 곳은 제주로 약 27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천수만의 죄루 정보입니다. 최강 창조류는 22시 52분에 약 2.5노트로 북쪽으로 흐르겠습니다. 끝으로 군산항의 항만 해양지수입니다. 초록색을 보이는 곳은 안정적인 해양인데요. 군산 내양으로 가는 협수로 쪽과 외해로 갈수록 바람과 파고가 점점 더 강해져 경계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의하셔서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